쉐이크 동작입니다. 쉐이크 동작 사보죠. 발은 어깨너비로 벌려주시고요. 팔을 펴주시고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십니다. 무릎과 단종이 하나 둘 셋 넷 넷 넷 옆으로 다섯 여섯 일곱 장풍 장풍 단점을 저희가 찾아낸 것 같거든요. 춤을 항상 잘 추시는데 단독 한번 가보시죠. 시작.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앞으로 다섯 다섯 번째 앞으로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앞으로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. 실제로 주영훈씨 같은 경우 이 동작만으로 팔을 20킬로 감내 이것만으로요? 계속하셨습니다. 얼마 전에 주영훈씨가 감량했다고 공개를 하셨는데 이거였군요 비빌이. 그래서 인사를 요즘에 만나면 우리 이렇게 합니다. 주영훈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한 번이나 더 10분 정도. 시험시험. 시험시험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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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